SK그룹 회장이 변화와 혁신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지 100여일 만에 SK그룹이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SK CEO 세미나에서 계열사별 맞춤형 생존 전략은 물론 다양한 혁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석 달 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확대 경영회의에서 16개 주력 계열사 CEO들과 관련 임원 등 40여 명을 모아놓고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사면 이후 그룹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사생활 문제 등으로 말을 아꼈던 최 회장이 주문한 건 변화와 혁신. 그룹 총수 공백 시 SK그룹은 안정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KT그모렌터카와 STX에너지, 호주 석유 유통업체인 UP 등 대형 M&A에 실패했습니다. 최 회장 복귀 이후에도 CJ 헬로비전 합병이 무의로 돌아가는 등 성장 동력 찾기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최 회장의 주문 이후 생존 전략을 고민한 CEO들이 내일부터 열리는 CEO 세미나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최 회장의 핵심 성장 전략인 차이나 인사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확보하면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CEO 세미나에서 나온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이 직접 사업과 조직, 문화 등 기존 SKT를 깨라고 주문한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CEO 세미나 이후 파격적인 인사가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창기 64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환경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젊은 한화를 표강한 한화도 연말 사장단 정기 인사를 어제 단행한 것처럼 SK 역시 CEO 세미나 이후 조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